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한교회 부흥회를 내가 하게 됐어요. 80년대에. 그런데 그 한교회 부흥회를 끝나고 나니까 3개월 부흥회가 짜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자 강사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는 안희숙 여사 두 분이 굉장히 활동할 때인데 이렇게 검정치만 흰조리고 촌스러운 여자는 사람들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왔네. 저게 무슨 강사야 정도로. 행팬도 무인시경인 나를 갖다 하네. 그 가운데 끼워갖고는 전하는데 신람교회라고 로사젤레스의 한교회에서 부흥회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연속으로 3개월 비자 받은 3개월 어느 날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신람교회에서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가지고는 합법적으로 해서 이민을 간 게 40년 됐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서 얼마나 운대 받았는지 붕에 백번한 것보다 나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주님이 사시던 동네 나사렛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베들레헴 다니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얼마나 내가 어떻게 천하는 것이 이 가난한 것이 이 무식한 것이 어떻게 주님이 성지로 올 수가 있을까.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골고루 언덕에 무덤에 다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울은 것은 게스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너희 자녀를 너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러셨잖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살해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게스실 옆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형 사진을 갖다 걸어놨는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하는 현장. 총살당하는 현장. 여자들을 홀랑뜩해서 아주 알몸으로 시래기 엮듯이 붙들어 매가지고 줄줄이 앞으로 가는 데 총을 권유고 끌고 가는 모습. 그 비참한 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사실을 대형 확대해서 벽을 자 벽지를 그걸로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입장인데도. 저 총칼이 내 가슴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인다. 이러면 내가 저들처럼 장면한 모습으로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 비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이 치마 조건을 입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그런 성질을 돌았어요. 게스실을 돌고 나올 때는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가서 눈을 뜰 수 없어서 햇빛에. 그리고 얼마나 이 치마를 고무신으로 밟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시더라고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 사시던 현실 현장에서 주님을 막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성질을 어떻게 당겼을까.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돌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살게 됐는데. 아유. 사람 아주 백인들이 동양인을 무시하는 거 지금도 말도 못해요. 지나가면 바게트에 물을 확 부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걸 직접 당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영어도요. 여기서 영문과 대학 나와도 영어 못 알아들어요. 미국 가면. 미국은 영어가 아니야 미국말이지. 영어는 영국이 영어지. 우리가 배운 거는 모든 거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미국은 영어가 아니야 미국말이야. 얼마나 미국도 지방마다 사툴가 달라서 못 알아들어요. 귀먹을이 따로 있어요? 봉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좀 좋아하긴 했지만 여기는 영어 회화 중심이 아니잖아요. 문법 중심이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강 다리 이렇게 걸어서 하도 가난해서 차도 못 타고 걸어 다닐 때에 한강 걸어가면서 단어를 40개를 써가지고 갈 때 20개 올 때 20개를 외웠어요. 그 영어 단어 외운 게 얼마나 유익이 돼가지고 보는 거는 볼 수 있잖아요. 읽은 거는 읽을 수가 있고. 그런데 회화는 안 되니까 헤어링이 안 돼요. 뭔 소린지 뭘 알아?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80마일 다는 거리에 헬멧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을 누가 소개를 해서 샀어요. 15,000평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하려고. 우리 남편은 기도원 체질이고 나는 보금전도자 체질이거든요. 기도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 땅을 샀는데 바로 마진편 길 건너는 마진편이 백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인이 하나 들어오더니 브루도나를 가지고 산을 깎아 대고 막 성전을 짓고 기도실 짓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가라 했더니 갔더니요. 내가 이 동네 토주대감이래. 내 눈에 거슬리면 여기 나만 아는 놈이 없대. 벌써 한 두 사람 쫓아내대. 우리 보고 잘 놀으라고 이겨요. 그리고 고불 주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는 그 땅 주인이 그 길 옆에다 집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거 다 폐허가 되니까는요. 아편 중독자들이 오면서 가면서 그 집을 갔다가 아주 거기에 방 집 전체가 화장실이고 똥 천지고 아주 엉망이야. 문을 뜯어서 불떼 먹고 이랬어 사고. 그런 어설픈 집을 우리가 땅하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과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극복하면서 그냥 급실급실 했죠. 그러면 그걸 이제 깎아 대니까는 말이야.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는 이게 뱀이 수백 마리씩 나오는 데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뱀을 한 마리도 못 봤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 참 이거 이거 베개 나겠나? 이 동네에서 이거 살아남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를 고발을 했어요. 왜? 로스앤젤레스가 기도원이 없을 때거든요. 80마일을 직장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때만 해도 옛날에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아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하니까 이 건너편에서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 거지. 우리를 고발을 해서 암인 방해하고 시끄럽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고발하니까요. 이 사람이 혼자 또 안 되겠으니까는 옆에 집하고 커피샵 하는 옆에 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집은 우리한테 땅 팔아먹은 주인이거든요. 그하고 딱 동맹이 됐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빌라다와 헤롯이 하나가 되듯이 딱 동맹이 됐어요. 악한 일을 하려면 똘똘똘 뭉쳐서 동역자를 찾더라고. 비슷한 것들은 다 뭉쳐지대요. 그래서 셋이 우리 고발을 해서 가는데 하여튼 청문회에서 중국 여자가 재판장인데 우리 얘기를 다 듣는데 막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백인 목사가 우리를 그냥 오히려 하니까는 우리 통역하는 장로님이 다 듣고 있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해서 말 다 끝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덕에 다 하니까는 우리가 완전히 백팔터 불리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때 볼펜을 가지고 종이로 장로님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딱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딱 뭐라 그러냐고 그 밑에 답변을 썼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내가 장로님 그냥 앉지 말고요.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손도 세요. 그러니까 우리 차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답변을 해야 끝나는 거죠. 저희들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장에 땡 하고 언덕만 내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모르면 가봐 있어. 모르니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럴 때까지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집념이 없이는 믿음 생활 못하고 이 64년을 어떻게 이 일을 왔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장로님이 우리 얘기는 끝나는데 이거 좀 한 번도 할 말이 있다고 손도 세요. 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옆에서 이렇게 장로님 손을 지켜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손을 던게 재판장에 뭐 할 말이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하세요. 할 말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러면서 이 일을 세웠더니 이 장로님 어떻게 써가지고 벌써 내가 노트 해놨잖아. 1, 2, 3, 4번을 답변할 거를 할 수 없이 왜 썼느냐 하니까 어떻게 거기서 써놓은 것밖에 안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랬습니다. 저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타락한 사람들 아편 중독자들 깡패들 폭력 행하는 자들을 모아다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저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했는데 뭘 우리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 이거야. 막 이 장로님도 말하다가 나니까 힘이 나는지 막 힘이 좀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1, 2, 3, 4, 5 5까지 딱 듣더니 재판 중독 여자가 땡 시던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모략 중장했고 이 사람들은 옳은 말을 했으니 우리는 정부는 이 사람 편을 들을 거고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 그래서 거기서 그리 나왔잖아요 절대로 포기하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해보려고 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말이야 그냥 이렇게 길이 죽어서 보면 10점에 어리지 말지 안녕하세요 기도도 미국식으로 하이 그러고 가자고 그러면 더 미워하지 미워하거나 그러나 우리 뒤로 하나는 계시잖아 그래 차를 타고 나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시내잖아요 언제나 시내 가거든 그 너편이 그 집이야 백인 목사님 그가 아주 주동자니까 내가 당신이 주여 딱 브레이크 잡고 그래 하면 내가 삽자루로 뚝 따서 빨리 던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고는 거길 내려갔어요 올라올 땐 그냥 쑥 들어오고 나갈 때만 쪄 사자루로 딱 빨리 휙 까닭 던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석 달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영감쟁이 우리한테 땅 팔아먹은 영감쟁이가 말이오 그 사람 충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오더니 불로 찼어요 왜 그러니깐 십자가 좀 치우래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친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사람들이 딱 붙잡고 서서 찬성 부르고 너무 그 파이돌이 좋다고요 십자가를 치우래요 왜 치우라는게 자기 눈에 거슬린대 당신은 정교가 뭐냐 나는 카드로기요 카드로기는 예수님 믿을텐데 믿지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리고 우리 바로 옆에 땅이 파는데 지장이 된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를 그거 안 치우면 또 고발한데 자기 눈에 거슬리고 땅값이 내려간다 자기 땅값이 내가 치울게요 그러면서 내가 주여 들으셨죠 보셨죠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걸 내가 보겠어요 나도 공갈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는 집사들이 와서 그만했더니 막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를 차돌이 신자라면서 자르라냐면서 그게 얼마나 세면에 콩크릴리 막 돌을 까가지고는요 거기다 나무집을 놓고 세면들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톱으로 자르면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막 울더라고 아무것도 아닌건 나무조각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자르는 것 같으더라는 거야 우리도 같이 울면서 그걸 자르고는요 그럼 자르면서 그 집사들이 영감패이가 어떻게 죽을라고 십자가를 자르라 그래 이러면서 잘랐어요 그러고는 요짝선에다 갔다가 요짝선이 만오천평이니까 요짝선에다 갔다가 여기도 바윗돌이 있어서 세웠는데 그게 더 잘되더라고 올라오면서 바로 보이는 게 이쪽이고 이쪽 십자가는 이쪽으로 봐야 되고 그랬는데요 더 잘됐네 화가 보게 된다고 그러고는 그냥 말한대요 그 십자가 자르고 난 다음에 석 달 안에 탁건이 터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석 달 안에 세 집을 다 죽였는데요 이 중간에 커피샵 하는 사람도 거의 충동받아서 재판장 가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그냥 막 시끄럽고 안면붙자고 하니까 재판장이더라고 너는 그러면 거기가 커피 파는 데인데 잠도 거기 자냐 미국에는 그 회사에서 가게에서 자면 걸리거든요 자냐 하니까는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자니 우리 집에서 잔다고 너희 집에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한 40마일 된대 뭘 돼 그러니까 밤에 쩌우 너희 40마일까지 들리냐 그러니까 안다고 커피나 잘 팔아 이러더라고요 재판장이 현명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손님이 왔길래 커피 밖에서 전망대 보면서 전망 보면서 커피 사주려고 집에서 모시고 왔더니 문이 탁 채워줬어요 그러지 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를 그렇게 갖다가 잡아쳐놓고서는 합동으로 그렇게 고수하고 나서는 커피가 안 팔려서 손님이 안 서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하나님이 하실려면 뭘 못하겠어요 커피가 안 팔리니까는 새도 못 내고 도망가버리소 첫 번째 그 집을 없애더니 두 번째는 그 영감님이 딸 하나가 저 시내 살고 마누라도 없이 혼자 살았어 거기에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사흘 전화하다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 문은 열려 있고 차도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런데 이 국도 하이웨이 건너서 밑으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건너편에 자기 땅이니까 거기서 물이 좋은 샘이 나오거든 생수가 터져나와요 우리도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거기에서요 물을 밑으로 지하로 뽑는데 딸이 아버지 혼자 사니까 80 넘어서 아버지 와서 모시고 살고 이 집도 자기가 인계받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이사 올라 한다니까 식구도 늘으니까 손주들도 있고 하니까 우물을 좀 크게 파가지고 물을 많이 먹으려고 우물 공사를 시켰어 미국 사람들이라서 우물을 이제 다 물 퍼내고 더 파고 막 이렇게 사료 만들어내고 며칠 걸렸어요 노인은 아침만 되면 가서 거기서 일하러 오기 전에 오늘은 어디까지 봤나 하고 보러 왔지 그래서 며칠 보러 왔는데 그날도 우물 어디까지 됐나 하고 보러 갔는 모양이란 놈이 내가 그런데 그 우물 보러 들어갔다가 다리를 헛디든 것 같아 거기에 빠졌어 죽어가지고 얼마나 물을 먹고 둥둥 뿌른지 사흘 동안에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래 딸이 와서 찾아서 갔을 때는 이미 죽었어 하도 엠브레이스가 와서 난리고 그냥 뭐 경찰차가 와서 소방차가 난리돼서 가서 보니까는요 둥둥 뿌른 얼굴도 잘 안 보일 그 놈이라고 죽었잖아 두 번째 죽었잖아 세 번째는 맞으면 주동화 그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 어디 집회 갔다 오니까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멕시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그 이사 왔대 주인은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갔지는 모른다고 근데 그 남자가 죽으니까 여자가 이사 가버렸어 남자가 죽었냐 하면 죽었대 3개월 동안에 커피 팔면서 우리를 몰아가던 사람 먼저 쫓아버내고 두 번째는 집 팔아먹고 십자가 잘라라 하던 사람이 죽여버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애한테 원흉으로 제일 못되게 놀란 사람을 죽여버렸어 세 점을 몽땅 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는 맘 놓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그게 뜻이 있는 거다니요 미국 첫 발 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개척정신으로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한 건 뜻이 있다 싶어서 복음으로 왔으니 복음으로 살자 했어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미국에서 40년 동안에 자리잡게 하셨고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이 젖 먹여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 있다 할 정도로 자네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험악한 세월이 오니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병가가 되고 맺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병가가 된다 했으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깨닫고 진실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에 큰 복을 받았으니 현실서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는 인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깊이 생각하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이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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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